한국계연합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한국계가 순교적 각오로 함께 대항하고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. 한교회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, 온 국민이 뭉쳐 위기를 극복하기에도 힘이 벅찬 이 때 국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게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일인지 물었습니다. 한교회는 또 기독교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려는 것에 있다면서 한국계의 교단기관단체가 동성애 압법 저지를 위해서 모든 힘과 역량을 한데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